랄랄라 오늘 색칠놀이 할까? 그건 좋은 생각이다 재밌겠다 박세인 박세인 헤어쳐쳐서 왔어? 응 나 헤어쳐쳐서 왔지 너네 둘이 뭐해? 우리 이제 막 그림 그리려고 했었어 그림? 좋았어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내가 슬라임에 뿌려서 망쳐놔야지 좋아 너네 중에 가장 멋지게 그린 사람에게 이 우승 트로피와 금메달을 주지 우승 트로피와 금메달? 우와 우승 트로피 갖고 싶다 나도 우승 하고 싶어 그럼 잘 그리고 있어라 좋아 그럼 멋지게 그려보자 좋았어 먼저 스텔라 바비의 밑그림을 그려줘 다음은 배경을 만들어 줄 거야 짠 이게 배경이야 어떻게 배경으로 보내지? 그 방법은 바로바로바로 가비의 테두리를 잘라주고 칼로 윗부분을 잘라줬으면 여기에 금색 종이를 꽂는 거야 짜잔 어때 배경이 생겼지? 우와 진짜 배경이 됐다 반짝반짝 빛나 금 가루를 뿌리고 싶은 곳에 금을 뿌려줘 풀을 칠해줘 그런 다음 금을 뿌려주는 거야 우와 옷이 더 멋있어졌다 가루를 짜라란 떨어뜨리면 멋진 금옷이 완성됐어 너무 멋있어 우와 잘했다 나도 질 수 없지 트로피는 내 거야 점점 물러진 걸 바루랍 금기를 잘 지켜라 허벅 잔인 흐흐흐흐흐 높은 미처 휴욱 흐흫 네네 날치 흐흐흐흐흐흐흑 잘 지내줘 ado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키키키 키오 미키 나도 배경은 꾸며줄거야 배경? 어떻게? 나의 방법은 짠 이렇게 뻥 뚫린 종이를 위에 대고 스폰지에 물감을 묻힌 뒤 콕콕 찍어줄거야 와우 멋지다 궁금하다 한번 떼어볼까? 응 궁금해 떼어내면 와우 진짜 멋지다 나도 반짝이를 이용해서 하트를 쭉 그려주고 그 위에 반짝이를 뿌려줄거야 반짝이로 꾸며주면 완성 와우 잘했다 미키 와 신나다 깨끗해요 미키 지금쯤 다 해놨겠지? 콕 이 이너 슬라이버 망쳐버려야지 어 악마 박스 행 우리 다 그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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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등 골라주면 돼 1등을 골라보지 오비키를 1등 준 다음 좋아하고 있을때 슬라임으로 망쳐야겠다 하하하하하하 1등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와 감사합니다 이야 2등어 호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어 안돼 아 아 오우 노 하하하하하하 1등은 무슨 오비키 너가 그린 그림은 너무나도 별로였어 이 슬라임이라도 있을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이 너무 심해 뭐라고 아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 망치다니야 하하하하 박스 행 너 정말 나쁜 아이로구나 하루라도 나쁜짓을 안하면 안되겠니? 당연하지 나는 천하구적 박스 행 청교 1등 박스 행 악마 박스 행이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오키님들 박스 행한테 복수를 원하신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그에에에에에 е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Malaysia 이건 눌러줘야해 너무나 아빴어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루라도 박스 행 망 마이너 어? 이 목소리? 바다의 왕의 목소리야 또 친구들을 괴롭히는거냐? 괴롭히다뇨? 어 장난이지 창랑 그냥 같이 노곤데 안되겠다 잘못을 미우칠 때까지 바다 감옥에 가둬야겠다 바다 감옥? 안돼 안돼 박세인이 사라졌어 바다 감옥에 갔나봐 얘들아 미안하다 이건 다 내가 관리를 잘 못한 탓이다 미안한 마음에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 우와 와우 이건 스킷이야 이건 그냥 스킷이가 아니야 테이프 스킷이야 이거 만들기 재밌겠다 재밌겠다 키키 키워보미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하다 얘들아 재밌게 놀렴 감사합니다 와 지금부터 재밌는 스킷이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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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와 뜯어보면 오 실리콘 테이프 나 이거 한참 갖고 놀았었는데 그 다음에 스티커 오 귀여워 그 다음에 솜 짜잔 이 실리콘 테이프를 스티커 크기에 맞게 잘라주는 거야 싹둑 붙여주기 테이프를 뜯어서 그냥 육면체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붙여주고 좋아요 그런 다음 뒤에 미리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안 그러면은 둘러붓더라고요 여기서 덮어주기 전에 이 옆면에 다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스티커를 쇽 이대로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짠 이렇게 잘 붙어요 옆면도 이렇게 옆면도 이렇게 짜잔 붙여주고 밑을 붙여주고 짜잔 이렇게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깔끔하게 해줍니다 여기 안에 솜을 채워줄 거예요 여기 같이 솜을 주는데 솜을 넣어서 와 폭신해 나무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이 위로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와 테이프 스티커를 완성 좋았어 테이프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스티커를 만져보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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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느낌 좋아 인형 너도 만져봐 너 뭉실뭉실해 꼬리로 맹맹 맹맹 재밌지 야 바꿔돌아 부럽다 나도 만들어보면 내꺼 안엔 도넛과 젤리가 들어있나봐 와우 진짜 도넛 뒤에 테이프를 붙여요 그런 다음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도넛 완성됐다 그런 다음 또 붙여요 잘라줘요 와우 도넛이다 이렇게 두 개 완성됐으면 긴 걸 이용해서 잘라주고 테이프로 붙여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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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도넛 하나 완성됐어 그런 다음 테이프를 뜯어줘요 슈욱 뜯어준 다음 옆면에도 붙여요 뒤집어준 다음 이 안에 솜을 넣어줄 거야 안에 들어있는 솜을 이용해서 와우 느낌 재밌겠다 팡팡 팡팡 좋아요 꾹꾹 눌러준 다음 아까 만들었던 도넛 뚜껑을 닫아줄거야 와우 스키씨 완성 좋았어 스키씨 너무 느낌 재밌어 와 스테아 너도 엄청 멋지게 만들었구나 나도 멋지게 만들었어 그림도 그리고 스키씨도 만들고 오늘 진짜 재밌는 하루였다 맞아 좋은 추억이었어 오키님들도 오마이비키와 함께 매일매일 재밌는 추억 많이많이 만들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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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재밌는 만들기 확인 대성공 내가 바닥 감옥에 갇혔잖아 오비키스탈라 너네 복수할거야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